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상해 이상해 씨 오늘은 쓰레기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안돼 조금 느리게 해야돼 알지? 알지? 영상 너도 우리 어디가 오늘? 우리가 바에 약간 좀 바다 어! 아 진짜 안해 아 아 우리 망했어 우리 뭐야 여기 엄청 유명해 오빠 와사리 세우고 와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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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갈까? 아 이거 봤어 여기 가자 와사비 세우 어떻게 알고 있었어? 그거 전지적? 전지? 거기서 나온거 같아 가자 어디로 가? 어떻게 해? 우리 걸어서 아 신난다 안녕 이리와 으아 위 갑자기 화 안나는 척해? 나만 앉아 왜 얼마나 앉아 앉아 저기로 가 우산은? 아 깜짝이야 왜 그래 현정아 괜찮아?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내가 여기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우산은 여기 있잖아 아 웃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 아래는 뭐라고 써져 있는거야? 저 주니한테 하는 소리 주니한테 하는 소리 주니한테 하는 소리 아 웃겨 저 주니한테 하는 소리 알았어? 너 나가 뭔 소리야? 귀여운 척 하고 있네 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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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침대 껍질 진짜 맛있어 새우가 너무 크고 뜨겁고 침인 줄 침 내려가는 줄 침아야 뭐해야지 민기적 하면 뭐해 내가 찍어준 거 준이의 작가 뒷꿈치가 아프다 아... 아프더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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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겠다. 살 찌자. 맛있겠다. 시작. 설치기.